오늘의 메뉴는 짜짜로니 4개에 족발 토핑해서 먹을게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아임 헝그리 매콤하수 3개 2개 4개 파 파 파 파 시원한 식감 리액션 아 뜨거워! 베리 핫! 배고파! 헝그리! 아 뜨거운 맛은 새콤하고 매콤한 맛은 알아서 너무 매콤하고 단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. 진지한 맛은 너무 매콤하고 매콤하고. 진지하게. 매콤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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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렇게 마요네즈가 너무 맛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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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게 쌀기 고춧가루 마늘은 잘 먹었습니다 마늘은 매콤하고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함 매콤한 맛 먹기 좋은거에요 아무도 전혀 들어있어요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다 먹으니까 복부해주는 다 먹으니 진짜 맛있을땐 뱍스는 정말 맛있어서 뱍스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뱍스는 정말 맛있을땐 뱍스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뱍스는 그냥 뱍스는 바삭바삭 아.. 너무 맛있어 소고기 바로 반죽이 저 마사지 진짜 맛있게 잘 먹었구요 오늘은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을 제가 샀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들어가!